이건 디톡스 홍초같은 거에요 아 좋다 우선 그냥 뭔지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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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합 파 오 어 오 오 오 로즈마리 허브 얹어서 부었어요 얹어서 매콤하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볼 고춧가루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한 맛! 치즈볼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약간 찌개뿌린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 손이 똥손이지 고기는 괜찮았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진짜 잘 먹었어요. 고기가 누린내가 전혀 없고 두개는 부드럽고 두개는 좀 질겼어요. 두개 제가 오박국을 한 것 같아요. 고기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크림 파스타 소스랑 찌란. 원래 잘 어울리셔서 저는 좀 많이 묻혀 먹는거 좋아해요. 그리고 총각문도 새로 샀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. 저 갈게요. 안녕 오주 사랑해요.